후그라이더 후그라이더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지금 긴급 업데이트가 됐죠 어 업데이트가 됐는데 자 1주년 팩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특화상품 판매 중 한 번 더 생겼는데 한번 볼게요 빠밤 오 진짜 생겼어 이야 이것 때문에 업데이트를 했군요 당신을 위한 선물 무료 마법상자 무료 이야 무료가 됐구요 어 이 통나무 개꿀 그리고 특별기념일 상품 해가지고 슈퍼 마법상자와 그 다음에 보석을 팔고 있네요 특화상품 보상은 제가 했죠 자 여러분들 특별기념일 상품 특화상품이 나올 때마다 엔젤이 하는게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벤트 그걸 기프트카드 이벤트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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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금액은 다른거구요 짜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 또 이게 이벤트만 하면은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할거에요 많이 안하고 한명만 드릴겁니다 네 행운이 한명 대신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자 3만원짜리로 드릴게요 3만원짜리로 드릴게요 지금 특화팩이 2만 2726원이라서 어 이제 15000원짜리로는 못사요 그렇기 때문에 3만원짜리로 이번에는 한명 행운의 주인공 한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리냐 구독 했다고 이제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니까요 구독했다고 댓글로 쓰시구요 그 다음에 인기댓글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인기댓글에 올라가거든요 인기댓글 1번부터 100번까지 제가 랜덤으로 그 다음에 그 1번부터 100을 돌려서 그 숫자가 나온 인기댓글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한 다음에 이메일을 쓰셔야 되요 본인이 구독을 했다 그리고 이메일을 적어주셔야 구독자에 한해서 제가 인기댓글 100개를 추려서 인기댓글에서 돌려돌려 돌림판을 해서 몇번이 나오면은 그분에게 3만원짜리 구급 기프트카드 해드리겠습니다 어우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항상 특가 상품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이벤트를 하고 있는 엔젤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일단은 무료 상자니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 자이언트 머스킷병 마법사 통마법 오두박 공짜니까 기사 자이언트 해볼 까지 네 좋습니다 어 뭐야 이거 뽀뽀하는데요 와 이거 공짜 마상 이거 센스있다 이게 오류인진 몰라도 일단은 특가 상품이 그 지금 사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엔젤의 구글 캐프트카트 이벤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옆에 이메일 써주시면은 그리고 왜 자기가 받아야 되는지 제가 고르는게 아니구요 인기 댓글이 되시면은 그 안에서 제가 그 숫자를 뽑아서 여러분들 인기 댓글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드릴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댓글에다가도 써 놓을 테니까요 당첨 방법 방법은 그렇게 아시면 되구요 영상으로 제작해서 당첨자가 누가 되는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주년 정말 축하드리구요 클래시로야 여러분들 재밌게 하시구요 음 무과금도 가능 그리고 과금도도 이벤트 지원 가능합니다 구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과연 누가 당첨될 것인지 저도 기대되네요 앞으로 더 많은 클래시로야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빠